펜펠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은 짧게나마 여러분들 시장이 어떻게 변모할 것인지를 좀 간단히 얘기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쫓겨와가지고요. 이런 방송 시간이 얼마나 10분 동안만 제가 시장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그 대체적으로 아직은 코로나19에 인해서 지수가 그죠. 오늘은 좀 더 올라올 줄 알았더니 또 막판에 좀 밀려서 그랬지만 아직 박스권에 있으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코스닥 역시 기관 외국인의 매수세가 아직 투자 직계를 보면 코스닥은 지금 역시 기관 외국인이 전부 매도가 오늘 일어났는데 개인들만 사고요. 상당히 개인들은 지금도 지금 부동산 정책이 어려우니까 투자예탁금이 오늘 정확하게 얼마로 나왔냐면 투자자의 예탁금이 44조, 아직도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44조 2617억 정도가 지금 대기자금으로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이제 상당히 어렵다. 여당이 집권하면서 이제 확실하게 뭔가 또 지난번에 얘기했던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 어떤 액션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이미 청와대에서 나온 얘기고 또 추미애나 또 장관이나 또 누구죠? 이인영 원내대표가 역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토지 공개념의 도입 이런 것들이 투자자들을 움츠들면 결국 주의시장으로 모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고요. 오늘은 대체적으로 지난번에 이어서 대북 수혜주들이 트럼프의 김정은의 따뜻한 편지를 받았다는 얘기를 문 대통령의 그 선거 승리에 대한 통화를 한 이후에 그 말로 인해서 지금 대북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죠. 대아티아이라든지요. 그죠? 음 또 부산산업이라든지요. 뭐 제가 옷장사 이런 것들은 잘 안 보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로템이라든지 철도 관련 종목들이 전부 다 급등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이 아마 급등이 나갔는데요. 현대 엘리베이터는 현대로템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요. 부산산업과 그 다음에 대아티아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다. 물론 이제 재룡전기라든지 개성공단 재룡전기라든지 그 다음에 또 선도장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약간씩 다 올라왔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반도체의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잠깐 보면서 여러분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오늘 많이 떨어졌죠. 갭 상승 이후에 그렇죠? 외인들이 사면서 갭 상승 기관과 사면서 갭 상승 이후에 다시 하락의 모습을 보였고요. 또 하이닉스 역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가 나왔죠. 오늘 이 1분기 코로나 바이러스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만에 있는 파운드리 사업 TSMC의 실적이 엄청난 일을 벌였습니다. TSMC가 지금 오늘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이 12조 5,700억 엄청나게 강하게 매출이 달성하면서 이제 바닥을 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식적인 내용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대만에 TSM 7% 정도 급등했다고 그러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해외에서 이제 반도체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주목하라 이런 얘기를 하죠. 꾸준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또 하나가 올라갔던 것이 테슬라가 테슬라가 강한 반등을 이용해서 전기차 수행들이 서서히 나가고 있고요.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하게 올라감으로써 여러분은 반도체 장비줄이라든지 그 다음에 파운드리 사업에 관련된 시스템 반도체 종목에 관심을 갖는 것은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종목이 과연 뭔가 여러분이 찾아보는 정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와 또 반도체 장비들 이런 것들을 상당히 여러분은 관심을 가져서 저희는 뭐 사가지고 원익 IPS 같은 경우에서 꾸준히 들고 가는데요. 이건 뭐 그죠? 삼성전자보다 오히려 오늘도 양봉을 못 냈지만 수익이 커졌다는 거 이런 것을 가져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상당히 잘 가고 있고요. 그죠? 또 TS, 뭐 네페스 같은 경우나 이런 것도 상당히 좋죠. 아직도 시장이 폭락했는데도 다 올라가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 개 보면서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갈지 중요한 얘기고요. 또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린 무료방송에서 얘기했던 지금 유가가 지금 텍사스 중진류가 무려 15달러를 깼다고 했다면 여러분이 사지 말아야 될 종목은 뭐예요? SO를 계속해서 관심 종목으로 봐야 되겠죠. 추세를 전환할 때까지 기다린다. 추가 하락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끊임없이 살펴보면서 상승을 넘어갈 때 여러분들은 이 박스권을 넘어갈 때 이제 슬슬 사보는 전략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그렇다면 유가가 뭔가 두 번에 상승하는 감산에도 불구하고 하락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감산으로 인해서 상승한다면 그때 관심을 갖고 유가에 대해서 서서히 매수에 가담하면 되지 않을까. 아직 잘 판단도 못하는데 욕심내서 왕창 투자한다든지 이런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죠. 분할 매수 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하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임상 결과 때문에 렘데시비르가 미국에서 그 수혜주가 역시 그래서 파미셀이 강하게 상한가를 진입했습니다. 그죠? 거기다가 이제 여기에 수혜주들이 다 뭐냐면 신풍제약이라든지 그쵸? 또 하놀바이오파마 이런 것들이 지금 반등을 해줘요. 얘는 뭐 나가지 못했어요. 신풍제약이 강하게 올라갔고요. 거기다가 이제 진단키트가 다시 EDGC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EDGC 이런 것들이 상한가에 다시 재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을 어떻게 해서 매수해야 될지 이제 조정이 마무리되고 다시 재상승하는데 더 이상 안 갈 거다. 끝났다라고 판단해가지고 안 갔나요? 이제 또 나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더 이상 테마로 끝났다고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말아버리는 전문가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속으면 더 갈 수 있는 종목을 가져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수익이 크게 확대하는 방법이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거죠. 자 지금부터는 여기까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충분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장비주라든지 그 다음에 특히 반도체의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시스템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일단 TSMC가 파운드리 사업을 주로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미국 업체들이 그러면 이 집콕에 대한 수혜주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필라디엘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고 이런 걸 보면서 종목들을 한꺼번에 사지 말고 분할 매수로 서서히 간다면 수익은 더 크게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조심스럽게 진단해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이 모두가 안 된다고 그럴 때가 가는 것이고요. 수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꾸 더블 딥에 대한 두려움 또 우리 오늘 유료방에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캠피셔의 얘기를 예를 들면서 그런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마라. 좋은 종목을 어떻게 갖고 하는가 더 중요하다. 설사 더블 딥이 오더라도 좋은 종목은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수익을 내는 결정적인 찬스가 옵니다. 그것이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런 것은 가져가지 못하고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는데 가져가지 못하고 대부분의 종목을 진짜 수익날 종목은 가져가지 못하고 뭘 샀냐? 기껏한다는 것이 차트의 바닥이라고 이런 것들을 사면 부실 종목을 사기 때문에 이런 정지상태가 나가고요. 또 감자를 갖다가 자본 감사로다가 감자를 이렇게 당하고 또다시 재물분석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영업이익이 3년째 적자입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유보율도 다 까먹어서 마이너스입니다. 이제 관리 종목 아니면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은 이제 감자를 또다시 할 수밖에 없고요. 대규모 감자 이후에 증자를 하지 않아야 될 해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차트로 대응하지 말고 재문분석을 통해서 기업을 분석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언제나 이런 투자의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을 또 명심, 각골로 명심해서 진짜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더블 딥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 그런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을 내는 행복한 투자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간이 촉박해서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했으니까요. 여러분이 뭐가 가는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제 짐작은 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코로나 수요가 아직 끝난 거 아니기 때문에 잘 참고해서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가는 행복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더더욱 저의 콘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